만약에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 국방부가 너무 비대해져서 이것을 어디어디로 이전을 하고 영내에서 이전을 하고 또 그 영내에 있던 것은 또 딴 데로 이전하고 이것을 만약에 우리 장관께서 결심을 하고 수행한다면 두 달 이내 가능합니까?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바로 지금 장관님의 답변에 해답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게 못한다.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대통령 집무실이 느닷없이 광화문 시대를 주창하다가 느닷없이 용산 국방부로 찍었습니다. 그건 용산, 오늘 용산 구청장께서도 안인밤중의 홍두께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국방부야말로 안인밤중의 홍두께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전을 하라고 이렇게 돼서 국방부가 지금 보니까 조정 검토를 16일날 했더구만요. 그런데 이 이전 배치하는 국방부의 부서를 이전할 건물은 합창, 별관, 사이버생활관, 근지단 행정동, 국방컨벤션, 육군회관, 방사청, 시설본부, 기상청 등이에요. 자, 이제 쪼개지는 거죠. 자, 이제 쪼개지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